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미시카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티비 채널 한 번씩 시청해주시고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누르면 눌러주세요. 완료실 좀 해주시면 검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 수리하는 기계 넓퍼를 ESM으로 해볼께요. 바로 다할께요. 배게 많았어. 왜? 언제 오는거야? 속도가 잘 안나간다고? 왜? 속도가 잘 안나간다고 없을텐데. 사이드 웨이크 체크한거야? 사이드 웨이크 조저 웨이크 체크했어? 체크했는데도. 엔니 한번 봐야되는데. 성태 안보여요. 엔니는? 어.. 다른 차 좀 수세하다 봐가지고. 엔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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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만 보고있을께. 수고해. 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보자. 어? 와케. 엔니 상세 장난 아 undertaking. 오 마이 갓 이거 책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동 한번 켜볼래? 어.. 시동 켜야지 그냥 확인하지 시동 한번 켜고 오케이 안 켜져?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응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야지 옆에 저쪽 브레이크 오케이 확인했지 밟아봐 브레이크 밟고 어 밟아봐 역시 AI에서 보는데 좀 빠져나 아 뭐야 여기 야 나 너무 문제 있는 것 같다 속도 안 나지 아 이렇게 잘 짜지 야 나 속도 안 나는 거 알겠다 야 응 속도 안 나는 거 알.. 알겠다 야 내가 어딨는 상황 철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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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 왜 이래 쫄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은 속도가 안 엎혀지는데 암에도 문제가 많아.. 니가 막 이따가.. 왜 그래서 오늘 끝나고 온 거야? 정말 다들 죽어? 아 내가 진짜.. 참.. 참 내담이야 내담해 진짜.. 그렇지 뭐.. 아무것도.. 하.. 하긴 뭐 너도 막.. 시내 막 돌아다니잖아 아무래도 벗으니까.. 막 먹으면 몇 분 정도.. 몇 시간.. 기분은 한 2시간 잡겠지 막.. 막 먹으면.. 2시간 잡았잖아 아무래도.. 2시간.. 그렇지 2시간에서 3시간 잡겠지 기본.. 그렇지 아무래도 중간중간.. 진호에 딱 다르니까.. 이거 체크하면 해봐야 할지 못했어.. 엔진만 한번 열어보고.. 엔진만 한번 열어보고.. 엔진만 한번 체크하면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 어이도 무슨 친구인데.. 아.. 차에 좀 들어가야.. 어.. 어이까지 점검할 순 없겠다.. 어.. 이 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이는 따로 체크하지 뭐.. 일단 핸드폰 먼저 확인하고 있나? 이거 체크하고는 해야지. 안되네. 그치. 이렇게 체크하고. 오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때는 내가 보게도. 아니. 그치? 그치? 에이. 극할 수는 아니잖아. 요즘은 운행할때는 변한 혼자는 없는거야? 원래 버스대의 속도가 좀 느리잖아. 일반 차보다. 그러는게 뒤에서 막. 옆에서 막 갑자기 끼어들어서 막 앞질러 가려고 하는 차는 너무 많아서. 제가 대부분. 하. 진짜 무슨. 운전을 뭐 발로 하는건지. 진짜. 걔가 해도 그정도는 다. 다 하겠다 싶어. 에이. 그것까진 아니다. 야. 니가 더 잘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웬만해서 사람이. 원래 조종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는 것도 사람이. 그치. 사람이 이제 조종하는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건 아니잖아. 근데 너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너 스스로 움직이는거니까. 그치. 하. 헤헤. 흡.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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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별래있겠어요. 흡. 수지 센터는 마찬가지잖아. 수지 센터 오늘 차례 한두 대냐? 여섯 대지? 어쨌든. 치크에 다 헹궈. 이제 다를게. 바퀴즈. 저도 바퀴즈. 바퀴즈.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닫히네. 그렇지. 여기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지. 치크 원. 한번 내야 될 거네. 엔지널 쪽은 그냥 이상 없어져.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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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더 잘하지. 생각보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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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그. 엔지. 저. 엔지. euchiiiiiisチ. 어, 어때요? 어때요? 어,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딘가면 된 건가? 수고했어. 어디. 여기 뭐. 응. 뭐 나야? 뭐 요새도 같이 뭐. 에이. 너 진짜 말 잘한다, 야. 진짜 AI치고는 진짜. 진짜 기계치고는 진짜 말 잘하는 편이야. 아니, 너는 수고한 것 같아, 너다. 혹시 짬이 눈 생기면은 오고. 응. 안주 쪽에는 이제 그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속도 제어 쪽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브레이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약간 확인해보니까 뭐. 브레이크 하든지 1초 5편은 문제 되는 게 없어, 다행히. 어, 어느 정도는 대부분. 어,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 찾았으니까. 운행하는 데는 뭐 지점 없을 거야, 그럼. 에이,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진짜. 니 말 빠는 진짜 주의해준다니까,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인정 없게. 아, 그래. 또 봐. 뭐, 또 볼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 오늘도 오늘 안전은행 하고. 수고. 아, 수고. 응.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 이게. 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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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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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